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연님! 도연님 컴퓨터 세팅 때문에 오버시스템의 컴퓨터를 받으러 왔습니다 도연님 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하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폭! 아! 많다 밑에 본체 스펙이 3090 CPU 19000K 램 32가 오버 다 되어있고 SSD 1테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게 다 좋게 파워더 시소니꺼 좋게 TV500에 했었나요? 맞죠? 네 어 그러면 모니터암 2개 설치까지 추가가 됐네요 하하하하 저 X하면 왜 저기 네? 아 저기에 있었네? 하하하하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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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남는다고요? 오 970 에버 1테라 괜찮네요 이거 추가하고 이거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램 오버가 되는 램인데 램 오버 값이 저장돼 있는 램인데 그 저장된 값이 안 불러와져 있다고 불러오기만 하면 될텐데 오버워치 프레임만 봐도 알텐데 오버워치를 그러면 프레임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왜 그렇겠죠? 1233이니까 네 잠깐만 여기서 한 시연을 해볼게요 네네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보이는 프레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왜 이렇게 했었지? 라고 하실 거예요 혹시 에어컨 켰을 때 시청자들이 에어컨 소리 들린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노이즈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노이즈에 묻혀가지고 안되네요 네 그럴걸요 에어컨 소리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음 그거로도 돼요? 막 그 방사가 소리 지를 때 네 찢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 돼요? 네 해드릴 겁니다 다 할 겁니다 이게 이번에 패치로 이제 오버워치가 프레임 자린 400으로 풀렸거든요 원래 300이었는데 네 이번에 360Hz 모니터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풀렸어요 그 전 것도 있지 않나? 적용을 시켜볼게요 확 올라갔을 거예요 확 올라갔을 거예요 안 올라가면 어떡해 방송사고 아니에요 방송사고 절대 편집하실 거지 안 올라가는 알아서 하세요 더 다 할 거 없지 말입니다 그런가? 그런 왜 그런 거 같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 거 같죠? 아 근데 조금 뚫리긴 했다 왜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극적인 느낌이 안 나죠? 기분 나쁘네요 원래 극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벤치 딱 해보면 아 오르 확실히 그 오르는 느낌 아닌가? 애매하게 애매한데 저 컴퓨터로 하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이걸로 하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저거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장담해요 저거는 확실히 눈으로 대충 봐도 차이가 나구나 여기서 근데 백업 할 거 있어요? 게임컨? 네 바탕에 이런 거 할 미세사촌 깨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숨겨둔 거 아니죠? 아니 뭘 숨겨둔 왜 만들어두신 거예요? 이거? 할 미세사촌 아 이거 메모장 집어넣으려고 맨날 못 이상한 거 없죠? 아이 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지셔도 안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송출컴으로 하잖아요 아 그러지? 송출컴으로는 안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모바일 쪽으로 아 요즘 스트리밍 잘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오 이제 개봉하는 건가? 베이비 페이스? 게임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쓰신 게 여타꼽고 쓰세요? 게임컴을? 네 태조님이랑 똑같이 쓰시네? 끊기거나 한 적 없어요? 가끔 뭐 아니 근데 사소한 거니까 아니 왜 방송컴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왜 게임컴을 사소한 거 자기가 안 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인드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실력파 아시지 않나요? 오히려 좋다는 마인드 마인드 잠깐 끊기면 뭐 웃기는 상황이 나오니까 오히려 좋다는 마인드 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실력은 없어요 이제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거 왜 쓰는 거예요? 이거요? 일단 내장 사운드 카드는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노이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지직하는 그런 전기적 노이즈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팅하는 환경 자체가 원래 쓰는 그런 오디오 파란색 오디오 케이블이 아니라 이걸 쓴단 말이야 네 빗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전기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빗으로 받는 건데 그거가 지원하는 기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 친구는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운드 퀄리티 자체도 달라요 이게 삽을 잘하는 게 귀가 좋은 게 아니라 장비빨 장비빨 아 어쨌든 맞아 프로들 보면 사운드 카드도 문 사카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이크가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를 지금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 친구가 순정 상태에서는 소리가 좀 따뜻한 느낌이 아니고 날카롭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조금 만질 거예요 만지면 인터넷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퀄리티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적혀 있죠 프론트 가끔씩 이거를 이쪽을 정면으로 두고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스티커를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시청자들이 소리가 너무 멍멍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 혹시 거꾸로 하신 거 아닐까 이거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어? 선생님 이제 잘 들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때문에 키보드 샀잖아요 저는 무접점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무접점을? 네 근데 그 약간 그때 누르는 느낌이 로지테크 기계음 그거 보니까 거슬려 들어보니까 무접점 취향에 맞으시면 괜찮죠 짧아도 다 연결이 돼요? 어떤 게요? 붙이면 모니터가 여기까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요 그거는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재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설명서는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설명서가 있지는 않죠? 연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니터 한번 달아주시죠 메인 모니터도 다실 거죠? 네 이거를 바로 여기로 옮기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대로 쓰고 그냥 하나 더 추가를 하실 거예요? 그대로 쓰고 나중에 추가하려고 오른쪽에 소독제? 아 그거 코로나 때문에 샀었는데 한 번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키를 왜 뽑아두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이렇게 시작 훔치다가 저거 다 날라가서 저거는 못 찾았어요 모니터를 먼저 하죠 내가 너도 태진이 형보다는 낫죠? 네? 아유 둘 다 낫죠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막 제가 합니까? 둘 다 좋으신 분들이죠 뭐 드셨어요? 저녁이요? 네 먹고는 왔는데 뭔가 있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킨 어때요 치킨? 아 기가 막히죠 오케이 오케이 고추 맛을 좋아하세요? 아유 아유 됐다 좋죠 추억의 컴퓨터인가요? 네 묻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나의 20대를 함께 했던 잘 있어라 상담 파워 진짜 오랜만이네 요즘에는 없거든요 잘 이거 어디서 맞추신거지? 궁금하네요 상담 파워 케이스를 쓰다니 아 이거 어디서 맞췄지? 언제 샀지? 기억이 안나요 잘못 사셨구나 이거를 뭔가요? 분배기를 네 인 한 개 아웃 네 개짜리를 사셨는데 네 인 여러 개 아웃 한 개짜리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 한 개 아웃 네 개짜리잖아요 네 거꾸로 대 써야 돼요 아웃이 두 개여야 이 모니터에도 나오고 캡쳐보드를 쓰면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캡쳐보드에 패스스루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스를 넣고 거기서 모니터에 연결해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웃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굳이? 이게 의미가 없죠? 스플리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아예? 이러면? 어 그거 뒤집어서 빼내면 될 텐데 이렇게 힘들게 어 뭐야 쑥 빠집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할 게 많았네요 컴퓨터 설치가 아니고 막 품 옮기고 해야 돼서 말았다 오우 오버 시스템 이쁘다 이거 껴도 좋아? 어떤 거야? 네 아우 기분 좋아 치킨 냄새 어 어 저를 고문하시려고 먼저 끝내고 먹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를 켜야 뭐 컴퓨터 켜면 세팅하는 거야 먹으면서 해도 되지마 뭔데 계속 문자 오는 거야?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왜? 인사시네요 지금 시간에 무슨 50초마다 안 모시고 와요? 안쪽에도 비닐이 있어요 어? 떼어도 됩니까? 떼야죠 아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 바닥도 깔끔 위도 깔끔 깔끔 설치는 일단은 끝 와 뭐야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이쁘냐 지금 최신 애들은 AR집이라고 해가지고 펜 하나에서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 막 돌아가요 색깔이 그쵸 의자가 그렇게 큰 게 필요 있을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힘들게 하시네요 그건 어떻게 드릴까요? 녹화를 따로 따신다고 하면은 오디오 채널을 나눌 수가 있어요 녹화 자체가 이제 게임 소리, 방송 소리, 마이크 소리 이렇게 세 개를 나눠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원래 마우스 이거 가속 쓰세요? 원래 없었는데? 체크 안 돼있.. 왜 돼있지? 네 꺼졌네요 근데 이게 여기가 게임 컴이 있는데 그렇게 돼있던 거 보면 그렇게 쓰셨나 봐요 한동안 이미 암살자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드렸네 바뀐 질도 모르고 쓰셨구나 어쩐지 잘 안 맞더라 요새 요새 잘 안 맞더라고요 저거 때문이었네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이제 바꿔 쓰면 큰일 났네 나 맵이 다 물음표로 돼있거든 아무 데도 안 가봐가지고 구조들이구나 여기에 저장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노이즈 막 없애지는 개쩐다는 거 그게 이걸 사야돼요 99달러네요 원래 129달러인데 30보 세일 아니에요 지금 출시기념 이거는 거의 반필수 왜냐면 지금 목소리를 만지면서 기본적으로 목소리의 크기를 키울 때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목소리 진폭이 제일 작은 애가 이 정도고 제일 큰 애가 이 정도면 그거를 이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작은 애를 그러면 작은 데 있던 노이즈도 같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 노이즈를 노이즈 감소 플러그인으로 제거 플러그인으로 삭제를 시켜 안 주면 결제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효과가 지려요 시청자들 보기 편한 거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 좋으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눈 아픈 거 같은데 이거 혹시 모니터 세팅이 다이아크라 켜져있다 다이아크라 켜져있었네요 전체 눈 아프더라 왜 껌해요 지금 껌은 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이아크라는 기능 자체가 모니터에 플리커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잔상을 초기화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서 눈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머리가 아프 아프길래 왜 머리가 아프지 싶었는데 저기는 켜져있었네요 기다림의 시간? 그렇죠 여긴 끝났어요 여긴 끝났고 여기만 하면 돼요 딱 끌고 세트에 딱 누르시면서 눈 세림만 한번 해보시면 프레임 지금 보이세요? 아.. 실화야? 이게 뭐다? 훈련장에서는 이게 정상이다 아니 말이 안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눈쟁이는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아까하고 프레임 비교가 아니 말이 안되는데 안되죠 어? 안 내려가 왜 원래 300에 붙어있는데 400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는 좀 몰랐는데 붙어있네요 레전드 그리고 제가 지금 모니터 살짝 더 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아 다이아크? 다이아크를 껐잖아요 근데 다이아크를 켜야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게임할때는 어 그러네 근데 이게 눈 아파요 오랜에 아 그래서 제가 눈이 아팠던건가? 아 그래요? 네 방송 끝나면 아우 눈 아파 이랬었거든요 졸리고 막 아 그래요? 다이아크 끄고 쏘세요 그.. 이게 플리커가 약간 두통 플러스 막 그런거 온단 말이요 네 근데 두통이 기본적으로 멀미 두통 이런 쪽이 졸림 그것도 있단 말이요 부작용 중에 아 예 저 개졸렸어요 방송하면서 멀미나면 보통 이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멀미 부작용 중에 하나에요 아 그래서 내가 졸렸구나 맨날 어 지금 하나도 안졸려 방금 잠깐 졸렸거든요 아 끄자마자 바로 강렬 아 진짜로 장난.. 장난이 아니라 여기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그쵸 좁아 터지는 워어치가 진짜 여기서 프레임 방어되면 솔직히 뭐 게임 들어가 산타 뭐 자시고 다 상관없을 수준이죠? 아 예 선대가 아래로 안 떨어지네요 이게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했다 와 눈쟁이는 이렇게 했다 눈쟁이는 이렇게 했다 눈쟁이는 이렇게 했다 눈쟁이는 결국 장비빨이었다 장비빨이었다 꿀 빨면서 게임 했다 개꿀 빨고 하고 있었네 혼자서 이거 근데 제가 오버를 해온 것도 아니에요 오버 시스템에서 오버를 해왔다 저 오버 시스템에서 광고 안 받았음 돈 주고 사셨잖아요 네 내 돈 주고 내가 샀음 그쵸? 근데 좋긴함 어 그렇죠 이렇게 오버를 땡겨서 준다 네 외장 캡처 모드를 따로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해 컴탑 깎이 끔해지고 세팅 간편해지고 사진 찍어요 아 이전에 사진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영상으로 남아있죠 이것도 스탠드를 바꾸죠 네 스탠드도 그러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뭐 드린다고 했죠 캡처 모드 스탠드 캡처 모드 캠 젠더 세 개 끝 끝 진짜 끝 진짜 끝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팅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다음 세팅 아니죠 다음 능쟁 젠저요 해봐요 1 4 3 4 4 4 5 5 9 10 10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